물고기 꿈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꿈에서 물고기가 등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물고기 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꿈 속의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다양한 문화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로써 물고기는 감정, 무의식, 그리고 잠재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로 일반적으로 감정과 무의식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꿈에서 물고기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 상태나 무의식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감정의 흐름을 나타내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내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무의식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또한 잠재력과 성취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려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성장은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며, 꿈속에서 물고기의 긍정적인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긍정적인 발전과 성취를 이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중요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가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관계와 소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물고기가 서로 교감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교감을 중요시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상호작용은 꿈꾸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물고기들이 함께 때를 지어 헤엄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의 협력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꿈꾸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물고기의 상징적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물고기가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꿈속의 물고기가 행복이나 성공의 징조로 간주되며, 꿈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물고기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물고기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물고기를 꿈에서 보는 것은 개인적 성공이나 좋은 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물고기 꿈의 의미를 분석할 때, 꿈꾸는 사람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고기 꿈은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물고기 꿈의 의미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한 여성이 꿈에서 큰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물고기는 그녀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감정을 전달했으며, 꿈을 꾼 후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무의식 속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꿈속에서 큰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물고기는 그의 목표를 상징하며, 물고기를 잡는 것은 중요한 성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중요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남성은 꿈속에서 물고기들이 함께 떼를 지어 헤엄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물고기들의 상호작용은 그의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함께 행동하는 모습은 그의 인간관계에서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상태와 무의식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감정의 흐름과 무의식적인 문제를 반영하며 물고기의 성장은 개인적 잠재력과 성취를 나타냅니다. 또한 물고기는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문원적, 심리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물고기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고 감정적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꿈속의 물고기를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인생에서의 중요한 변화와 성취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노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상가나 문학가, 기업인으로 성공할 아이를 얻을 태몽이다. 배 위로 물고기가 뛰어드는 꿈 배 위로 물고기가 뛰어드는 꿈은 사람을 구하거나 재물이 생기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돈을 벌게 된다. 배에 구조된 꿈은 어떤 회사나 단체의 협조를 받아 희망이 되살아나게 된다. 배를 타고 나가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확천금의 꿈이 실현됨. 배를 타고 먼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꿈 배를 타고 먼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협력자의 도움으로 막대한 재물을 모은다. 배의 가판으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꿈 사람을 구하거나 횡재할 일이 생김 배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꿈 많은 재물을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암시적 표현입니다. 보트를 타고 벌판에 있는 하천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꿈 어떤 잡지의 작품을 연재하여 후원 원고르를 받게 된다. 산에서 물고기를 낚은 꿈 산에서 물고기를 낚은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허황된 소문만 퍼진다. 상어가 물고기 때를 만나는 꿈 사업가는 뜻밖의 허황을 맞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새우가 물고기로 변하는 꿈 재산이나 물건을 잃게 된다. 생선 장수로부터 물고기를 사거나 토막 낸 생선을 받는 꿈 생선 장수로부터 물고기를 사거나 토막 낸 생선을 받는 꿈은 수수료 임금, 융자, 기타 노력의 대가를 받거나 사업 자금이 여러 방면으로 들어온다. 생선 장사에게 물고기를 사는 꿈 임금 수수료 융자 등의 돈이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숲속의 계곡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둠 시장에서 물고기 두세 마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오는 꿈 자금을 융통하거나 기관, 단체, 회사 등에서 보수를 받게 된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는 꿈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는 꿈을 꾸게 되면 노력의 대가만큼 소득을 얻거나 대출 자금을 받을 일이 생긴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생선 장수에게서 물고기를 구입하는 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거나 노력의 대가, 융자 등을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싱싱한 물고기를 낚는 꿈 싱싱한 물고기를 낚는 꿈을 꾸게 되면 진행 중인 일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 아주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꿈 아주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꿈은 기대는 걷지만 결과는 실망뿐인 일을 상징한다. 별다른 성과 없이 일이 끝나고 말 것이다. 납담, 실망, 슬픔의 예지몸이다. 알이나 새끼를 낚고 있는 물고기를 본 꿈 소원성취 또는 집안에 재물이 불어날 징조 어망으로 물고기 잡는 꿈 생산, 식품,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여러가지 무늬가 선명하고 화려한 물고기 때를 보는 꿈 심이나 말썽, 곤란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되고 질병이나 재물의 손실에 부딪혀 장애를 겪게 된다. 여러가지 빛깔의 물고기를 치마로 받는 꿈 임기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될 아이가 여러가지 천연색 물고기를 보는 꿈 여러가지 천연색 물고기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와 감눈을 방 말씨름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질병이 원케 될 것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꿈 여럿이 하나의 이익을 얻으니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연못 물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를 보는 꿈 전쟁이나 기근, 질병,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재물의 손실, 회사의 몰락, 파산 등이 있게 된다. 연못에 큰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 있는 것을 보는 꿈 연못에 큰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 있는 것을 보면 전쟁, 재난, 돌림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연못에서 큰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꿈 연못에서 큰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고 귀한 자식을 얻을 길몽이다. 연못에 많은 수의 큰 물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는 것을 보는 꿈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닥치고 유행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연못에 물고기가 많은 새끼를 낳은 꿈 사업체가 큰 돈을 벌게 되거나 자신의 작품이 많이 생산되어 재물이 증가하게 된다. 연못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꿈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옷에 찬란한 물고기를 앞치마에 받쳐 드는 꿈 장래의 유명한 작가 혹은 예술가가 될 아이를 출산한다. 오늘 속에서 물고기가 논일고 있는 꿈 지위가 높아지거나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며 많은 재물과 이권을 획득하게 된다. 우물 안에 큰 물고기가 들어있는 꿈 우물 안에 큰 물고기가 들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가는 회사를 이전하게 되고 직장인은 근무지를 타지역으로 옮긴다. 우물에 동물이나 물고기를 키우는 꿈 이런 꿈을 꾼 사람은 큰 기관회사에서 성공하게 된다. 웅덩이 물을 퍼서 물고기를 잡는 꿈 많은 재물을 여러 번에 걸쳐 얻게 된다. 웅덩이에서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을 잡은 꿈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며 출처는 다르지만 끊임없이 돈을 만들 수 있을 짐적 웅덩이에 물을 퍼내고 물고기를 잡는 꿈 일이 원하던 대로 풀리고 물을 퍼낸 횟수만큼 규모의 재물을 얻게 됨 이전에 잡히지 않던 낚시대에 싱싱한 물고기가 걸려 나오는 꿈 목표하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이 성공을 이루게 되고 이 안내가 결실을 거두게 되며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임산부가 오색 찬란한 물고기를 치마에 받는 꿈 태몸으로 태어날 아이가 장차 소설가가 되어 인기작품을 쓰거나 인기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 임신한 여자가 물고기를 낳은 꿈 임신한 여자가 물고기를 낳은 꿈을 꾸게 되면 예쁘게 생긴 아기를 낳게 될 태몸이다. 자기 자신이 물고기와 함께 헤엄을 치는 꿈 곤란과 장애가 원만히 타게 되고 큰 손실이나 말썽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몸에서 물고기와 벌레 등이 나오는 꿈 자신의 몸에서 물고기와 벌레 등이 나오면 질병이 없어진다. 자신의 몸이 물고기나 벌레 속에 있는 꿈 군대나 병장기와 관련된 일이 생기게 된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 입학, 취식, 집장만 등의 기회를 가지게 됨. 자신이 물고기가 되어 바다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는 꿈 연구, 탐험, 추리, 출세 등을 하게 된다. 자신이 물고기나 구렁이를 낳은 꿈 재물을 모으고 뿌귀 영화를 누리게 됨. 자신이 물고기로 변해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꿈 자신이 물고기로 변해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꿈은 학문 연구, 출세, 탐험, 진상조사와 관련된 일이 생긴다. 자신이 직접 낚시지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 꿈 지혜나 개교로서 사업을 벌이게 되고 돈을 벌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일을 얻게 됩니다.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꿈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심신이 한동안 고생한다.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놓인 꿈 작은 물고기가 손바닥 위에 놓인 꿈을 꾸게 되면 기대는 크나 결과는 별로다. 성과 없는 일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슬픔의 예지몸이다. 잡았던 물고기를 놓쳐버리는 꿈 잡았던 물고기를 놓쳐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절친한 친구와 절규하거나 쌓였던 재물이 서서히 감소한다. 잡은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꿈 잡은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꿈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을 암시한다.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장어 같은 종류의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꿈 취지앱, 입학, 혼담 등이 이루어짐 저수지 등의 물이 말라 물고기가 보였던 꿈 생활이 궁핍해지거나 신상의 질병이 생기는 등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길 짐초 저수지나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꿈 저수지나 웅덩이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꿈은 잡은 수만큼 복권을 사서 일시에 불을 업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다. 저수지나 웅덩이에 물고기를 몽땅 잡는 꿈 일시에 많은 재물이 생겨 부자가 된 저수지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경영하고 싶어하던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는 복권을 써서 예상하지 못하던 돈이 생기고 부여하게 될 일 생깁니다. 저수지에서 물고기 잡는 꿈 자신이 관계하는 어떤 기관에 돈을 얻거나 이용하여 계획하던 일이 이루어져 재물을 얻게 된다.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생각만 하다 낀 꿈 투자신탁 등 다른 곳에 돈을 이용할 일이 생기나 그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음 저수지에서 워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꿈 생산, 식품,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저수지에 웅덩이에 물고기를 몽땅 잡은 꿈 일시에 많은 재물이 생겨 부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 죽어가는 듯한 물고기를 잡은 꿈 주변에 임신한 사람이 유산될 꿈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있는 꿈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있는 꿈을 꾸게 되면 병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염병 등으로 질병을 얻는다. 재난 또는 유행병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암시 지하실이나 방 안에서 물고기가 놀고 있는 꿈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될 자녀를 낳을 태몽 진흙탄에서 물고기 잡는 꿈 불법적인 일로 재물을 얻는다. 집안에서 물고기가 논이는 것을 본 꿈 문예창작 또는 국가에 공헌하게 될 자손을 출산하게 될 진처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제를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을 암시다. 채로 물고기를 잡는 꿈 채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평소와 같은 미, 사업의 사후정리, 추첨 등과 관계되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 큰 물고기나 잉어를 산 채로 잡는 꿈 큰 물고기나 잉어를 산 채로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원세와 재물을 얻게 되며 천생배필이나 귀인을 만날 징조다. 큰 물고기를 잡거나 커다란 잉어를 습득하는 꿈 재물의 이득과 권리를 얻게 되고 배우자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거머쥔다. 큰 물고기를 잡는 꿈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훌륭한 사람이 돼 아기를 잉태하는 태몽이거나 큰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해석한다. 팬더공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 행제, 기쁨이 생긴다. 헤일이 지나간 갯벌의 물고기 조개 해주류 등이 드러난 꿈 헤일이 지나간 갯벌의 물고기 조개 해주류 등이 드러난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추구한다. 헤엄을 치다가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꿈 뜻밖의 행제하여 많은 돈이 들어온다. 융자, 재물, 태수대통 등이 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치마에 받는 꿈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치마에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인기작품을 쓰거나 유명인이 되어 활동할 아이를 낳게 된다. 호수가 말라 밑바닥에 물고기들이 보이거나 다른 형태로 변하는 꿈 호수가 말라 밑바닥에 물고기들이 보이거나 다른 형태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주련 생활 환경이 불결해지거나 자신의 신변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정도를 벗어난 기열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는다.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두고